자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니다 자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해볼 게임 바로 똥게임 Animal Rebels Battle Simulator 제가 예전에 있었던 탭스라는 전쟁 시뮬레이터랑 똑같은 그런 시뮬레이터류인데요 좀 더 병맛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글도 되고 캠페인 하면 되는 거지? 운동은 연습이고 모래상자인가? 샌드박스가 모래상자고 아니 이건 설정이 정해져 있는 거야 출구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되어있네요 생성된 맵 보시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고요 지도시간 보시겠습니까? 아 이것도 아니네 운동이야 연습 맞네 이걸로 하시면 돼요 지도시간 인간구원 유인원의 부상 일단 지도시간 튜토리얼부터 하란 얘긴데 튜토리얼 굳이 해야 돼? 시작버튼을 클릭하여 전투를 시작하십시오 고릴라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클릭하여 선택하십시오 깃발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고릴라가 그것을 향해 걸어갑니다 두번 클릭하면 고릴라가 생성됩니다 실행됩니다 언제든지 탈출피를 클릭하여 전투를 종료하십시오 이 맵에서 새로운 동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없애다 버튼을 누리까지 가십시오 이 맵에서 새로운 동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동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 사각형을 드래그해 멋진 남자를 모두 선택하십시오 다시 줌은 어떻게 땡겨? 안 돼 조작키를 좀 보자 주민 줌만 해주시면 안 되는데 일단 하자 땅 깨놓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느립니까? 이 친구들 제트나 그런 거 안 됩니까? 답답해 승리 형 지껍냐 이거 튜토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뒤로가 S, W, A, D, Q, E, F, H 랄프야 이거 지금 그냥 캡쳐해 네가 네 화면에서 캡쳐해 자 그럼 여긴 했고요 카메라 게임 플레이도 들어가 주세요 한다? 시작한다? 게임 플레이도 들어가서 봐야 돼요 다른 건 없어 통제수단 이거야 자 튜토리얼 끝났고 해봅시다 인간고원 군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좌측 가래에서 구매를 해야죠 아키 군수, 로마누스, 뉴턴 기사, 스파르타 전사 얘네들 다 방패 들고 있는 애들인데 공수로 가볼까? 쭉 눌러 보세요 어 그런 식으로 오케이 지금 돈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돈이 많이 오 딜탱 돈 더 있습니다 가자 오 된다 된다 뭐야 너무 쉽게 이겨버리네 너무 쉬운데 여기 있는 게 지금 코뿔소 기린 박치기 염소 하마 코끼리 어 얘네들 얻었다 아 얘네들 이기면 이길수록 그 유닛을 가지고 오는 거구만 가만히 있어봐 공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공수 존나 바빠서 아니야 올 공수 어때? 오케이 이겨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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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아 씨발 코끼리 존나 세네 이거 아 그래 그렇지 위에 있는 애들이 그렇지 코뿔소 잡아 한 명이 어그로 끌잖아 그렇지 자 이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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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잡아 코끼리라도 잡아 아아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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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 버티는 애 없을까 아 아 경기병 아 아 아 그리고 공수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 말이 있으니까 잘 버티네 와 하나가 몸빵해주고 기병이 잘 잡는다 가자 아 죽여 그렇지 밀어붙여 아 아 재밌는데 이거 존나 세네 나이수 나이수 신점을 조금 높이서 찍어 높이서 찍어 보이냐 근데 이게 360도가 안되나봐 다른 키 같은 거 없어 못봤어 네 그건 없어요 되는데 너 진짜 혼날래 탭이야 탭 탭으로 되잖아 자 오케이 뭐야 얘네 존밤인데 개미 개미 전갈 뭐야 오 존나 징그러 아니 무슨 개불이 있네 자 얘네들을 뭘로 잡을까 보자 아 이거는 인간들로밖에 못 잡네 개미는 경기병이면 끝나지 않을까 공수 좀 공수 두 마리 스타트 오 개미 왜이렇게 커 오오 헐헐헐헐헐헐 말 날라가는 거 없어 질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개미가 붙어가지고 아 얘 말해서 내리면 또 싸우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잡어 뭐해 개미가 흡혈하잖아 죽으면 어떡해 여기 거의 전투상 끝나가 아, 먹혔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휘, 아휘, 아휘, 아휘. 이마도 잘 싸운다. 아! 헐. 와, 졌어. 이거 에바야.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이 새끼들을 잡으려면 로마누스 방패 들고, 그리고 공수가 꼭 필요해. 공수 배치를 잘해야 돼. 위에서 싸워야 되거든, 공수는 무조건. 내가 또 성지고, 저... 왜 몰랐어요? 어. 성지고에서 배웠어. 그리고, 좀 빡세네. 가까이 붙었을 때 죽일 수 있는. 총방제 안 바꿔도라. 자. 존나 완벽하다. 가자. 가자! 그렇지, 그렇지. 양손금으로 패 죽여버려. 오오오오. 오오오. 뭐야? 니네 뭐하냐? 아, 이 새끼들 위에서 못 싸우네. 떨어져야 되네. 괜찮아, 괜찮아. 쏴 죽여, 쏴 죽여, 쏴 죽여. 앞에서 원방 해줄때 궁수들이 딜을 넣는거야. 딜 넣어, 딜 넣어! 이겼다, 이건 무조건 이겼어. 우와! 오우. 오우. 이겼어, 이건 무조건 이겼어. 기오다 뒤지져? 아직 한 마리 남았다. 인마를 잡아라. 오우. 오우. 나이수! 탱킹 지렸다. 다음은 공룡인가? 어디 인마들 생긴거 좀 보자. 라이프야, 이게 무슨 싸우루스야? 어, 일단은 전방에 있는 놈들은 약간 벨로시랩터 안이 있는데 벨로시랩터 네, 딜로포 싸우루스라고 보이고요. 딜로포 싸우루스. 뒤에 있는 애들은? 벨로시랩터 같아요. 티라노야? 크기가 티라노가 아니에요. 얘네는 이제 뭐, 카르노사우루스 정도 되겠습니다. 카르노사우루스? 네. 확인. 또 무슨 적이 있을라나? 얘네들 뿐만 아닐텐데. 공룡이 엄청 센가 보다. 공룡이 엄청 센가 보다. 공룡 되게 소수 인원인데? 아, 존많이들도 있다. 존많이들도 있어. 존많이들도 있어. 존많이들. 하나, 둘, 셋. 어, 꽤나 있는데? 좋아. 그럼 싸워보자. 아가렙터네. 앞에서 좀 딱 버텨줘야 돼. 로마누스 이런 애들이. 일단 스파르타 전사 용맹하게. 그 다음에 로마누스. 그 다음에. 위에서 그냥 멀리 찍으세요. 바깥까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선택이 안 돼. 이거 인간으로 밖에 못 싸워. 어. 일단 나한테 주어진 유닛은. 고대인들 밖에 없어. 그 다음에 양검수는. 뉴턴기사. 그리고. 아키 궁수로 나머지를 쫙 깔아주는 거지. 시작. 이겨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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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 던지는 거 미쳤다. 오케이. 티라노 한 마리 죽었어. 몰려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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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티라노 온다. 티라노 잡아. 1.4야. 그렇지. 티라노 딸피였구만. 자. 아기랩터 잡아. 아기랩터 남. 다 나나. 너무 나댄다. 빨리 잡아라. 그렇지. ø웨. 입마들 잘 싸우노. 헤어. 뭐야 악어도 있어? 자 이렇다면은. 이겐 무슨 싸우러스 야? 트리 캐라톱스 입니다. 트리 캐라톱스 앞에서 병긴. 이 경기병들이 좀 이렇게 막아주고 뒤에서 공수가 진짜 야무지게 야무지게 가자 와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와 얘네 피가 왜 이렇게 많아? 악어는 거의 다 잡았어 트리케라토스 잡아야돼 니네 너무 앞에 싸운다 이러면 공수가 활을 못사주잖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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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트리케라토스 잡았다 자 나머지 악어들 얼마 안돼 악어들 잡아 그렇지 나이스 와 얘는 뭐야 꼬리에 무슨 돌덩이가 들어있는데 저는 앙킬러사우루스입니다 앙킬러사우루스 어 현대인도 나온다 이제 석궁 쏘는 제일 비싼 석궁 아네코 대담한 빌리란 애도 있어 화난조 느린모 고대인 현대인 있어 근데 현대인 존나 약해 보이는데 인마들 뭐 들고 있는 거야 빠 땄어 오 야 총 있어 총 총 있어 총 어어 어어 두 발 쏘고 아무것도 못해 뭐해 뭐해 니네 오 근데 총 한발 한발한이 존나 세네 야 니네 둘이 다 잡아라 어우 이야아아아 아 어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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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주먹으로 싸워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남자들 맨주먹이지 이거는 샷건이 근데 데미지가 세긴 세더라 샷건 분산해놓고 석궁 쏘는 애들도 한 병씩 분산해놓고 나머지는 전부 고대인으로 채워야겠다 앞에서 몸빵만 잘해주면 돼 좀 아쉬운데 4마리만 하고 좀 더 해보자 가자 총만 잘 쓰면 돼 석궁이랑 그렇지 하마 잡았어 오케이 뱀 잡았어 뱀 잡았어 우와 뱀 살아있어 뱀을 잡아야 돼 얘들아 뱀을 잡아 뱀 야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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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엉기적거리고 거의 야 이거 뱀이 존나 센데 안되겠다 컨트롤 되니까 근거리 애들로 약간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무빙 치면서 가자 아 와 와 아니야 이거 내가 봤을 때 경기병이 필요해 경기병 피해놓고 스파르드 철스 조금 세워놓고 나머지 전부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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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버텨줘 오케이 하마 다 잡았어 뱀 뱀 뱀 뱀 잡아 뱀 뱀 잡아야 돼 그렇지 시청자 뱀 단 하나다 오 얘 얘 얘 지금 자살했어 나이스 오 다음 와 존나 박세 보이는데 무슨 시발 토르망치를 들고 다녀 와 이거 롤앤드 고릴라들이잖아 이 롤앤드 고릴라들이면은 이거 와 장갑도 시발 무슨 건틀릿을 끌고 다니는데 존나 세보인다 이걸 어떻게 이겨 총으로 참교육 해주라고? 될라나 그게 이 롤앤드 고릴라들 뭐야 총으로 잡아 총으로 그렇지 얜 누가 공격만 안하면은 아니 니네 둘이 뭐하냐 아니 빙신 아니 뭐해 이 빙신 와 이겼어 북극곰? 곰이 세봐야 얼마나 세겠어 더블 배럴 샷건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실을 내가 알려줄게 뭐야 겁쟁이 콜? 우산 이거 망했다 돈을 이거밖에 왜 안주지? 이거 컨트롤을 껴야돼요 근데 자는 여기서 널 Пока 여기 널 널 이 대 나의 이 나의 여기 나의 이 여기 이 와 컨트롤러 내가 할 수 있어? 네, 드래그에서 움직이면 돼 어그로 한 명 나머지는 원글이 그렇게 하고 되죠 이거 아니야 바로 컨트롤 해야죠 말쟁이 석고기 스플래쉬 이미지가 있나보네 너무 비싸다 얘네 어디 좀 숨을 만한데 없나 된다 오 오 잡아라 어? 한번 더 가있어 봐봐 잡았잖아 거의 다 잡았다 원샷 원킬 원샷 원킬 원샷 원킬 원킬 원샷 원킬 나이스 넌 최후의 승자다 돼지 와 이거 하마한테 개 좋아한거야? 존나 무섭게 생겼는데 가즈야 아 아 야 이거 갑바 때문에 안 뚫린다 석궁이 폭발이 있던데 석궁 우와 근데 스프레시 데미지기 때문에 같이 맞는데? 아 얘 에바다 잡아 잡아 그렇지 그렇지 석궁 존나 세다 뭐야 얘네 뭐야 용갈이 있어 ㅈ됐다 이거 뭐야 얘네 늑대 인간? 야 이거 늑엄마잖아 늑대 엄마 늑엄마네 그것만 해? 그것만 해? 안쪽이 그것만 해 다행히 넋은 헉 어? 오잉? 이게 끝이야? 으에에에에에에 와아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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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새끼 앞에 있는 새끼들. 얘네들은 가성비 좋게 이렇게 한 마리씩 맡아주자. 두 번 뿜뿜 날라가고. 그 다음 경기병을 여기다가 두 마리씩 따닥 따닥. 배치해주고 공수. 가자. 그렇지. 두 마리 터지고. 세 마리를 어떻게 잡니? 기마병을 한참 뒤에. 가자. 그렇지. 그렇지. 점사. 점사. 이겼다. 어? 잡아. 그렇지. 뭐해. 이겼다. 아. 이거 존나 재밌다. 이거. 야. 이거 나 계속 할래. 야. 이거 갓겜이다. 존나 재밌다. 씨발. 딱 내 수준이야. 어. 자. 이제 여러분들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 게임 재밌었다. 인정? 어. 환불 안 할 거야. 재밌네. 자. 여기서 이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저는 이따 자고 일어나서 여행 방송으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강원도를 가서 술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여행을 즐거운 바이크 여행을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네. 이틀 내내 이 박투어가 있으니까 네. 재밌게 봐주시고요. 나락치면은 블랙합니다. 갈 때는 인사 좀 해주세요. 나 간다잉! 여러분들 바잉! California 그렇게 봤어? 아. 자 yogaist attached. 라고 Dr. ti ICE 윻 요